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인 게 이렇게 든든한 거구나. 오늘 처음으로 산부인과 의사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나 때문에 처음 해보는 게 많죠. 네. 너무 많아서 어지러울 지경이에요. 언제 말해줄까 기다리는데 왜 말 안 해요? 회장님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지. 아, 저... 내가 회장님 만난 거 알고 있었어요? 몰랐으면 했는데.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될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. 혹시 나하고 헤어지라고 하셨어요? 아까 찍은 진짜 사진이에요. 진짜는 씩씩하게 잘 있어요. 진짜가 없어질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.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응급실 갔던 거 생각나요?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는 늘 진짜가 있었어요. 진짜 덕분에 오연두 씨랑 결혼도 했고 사랑을 알게 됐어요. 진짜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.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흔들리지 말아요. 우리 셋. 울지 마요. 울지 마요. 지민한